내 마음을 받아줄래? 저희 제목은 금천구청역이고요 여기서 이제 전북 부안으로 출발을 할 겁니다 지금 몇시죠? 지금 7시 24분이에요 눈 뜨세요 저희가 또 부안 간다고 작년에 샀던 해놈을 와 네 알겠습니다 어? 지금 찍나요? 지금 어두워서 역광경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냥 뭐 다음에 찍어요 도착한 곳은 횡담도 휴게소 여긴 풍차가 유명한 거다 씹고 음료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덥습니다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고 치아스 잠든거랑 맛이 어떠신가요? 시간 없어요 여기 부안 차를 타고 몇 시간? 3, 4시간? 끝에 저.. 어디죠? 더워서 말이 안 나오는데 전라북도 부안에 있는 전북 부안에 부안댐이라는 곳에 왔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뒤에 보이세요? 이만큼으로 걸어왔습니다 배워봐요 너무 싫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런 곳에 땜이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계속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 큰일이에요 너무 더워요 편집해요 날씨만 좋으면 진짜 좋을 거 같은데 여러분 이 숲속 자연의 경지가 보이십니까? 이야 여기 벌레들이 너무 많아 여기 벌레들이 너무 많아 임께서 부르시면 신석정 여기가 바로 문화동산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문화동산이었습니다 짜잔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요? 다음 장소는 지금 내 후사입니다 전북 부안이요 그만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것들이 다 전나무들이라 피톤치드 피톤치드 피톤치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수프를 걷고 있습니다 계속 마와바니아 이런 노래가 나와서 확실히 마음이 안정되고 있어요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너무 안정되고 있어요 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런 거 들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온도대 이렇게 저리 있네요 천연된 나무래요 대박 멋있다 여기 또 연등이 있어요 템포스테이 내소사 짱 한 번 연출 사 보러 갈게요 네 또 평화롭고 그쵸 마음의 안정 확실히 절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은 폭포를 가기 위해 걷고 또 걷습니다 등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양산을 들고 짐을 최소화하며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씨 이제 진짜부터가 시작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죠 계속해서 산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냥 다 사네요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자꾸 드는 오늘 하루입니다 치쳤어요 치쳤다고요 아니 산 속에서 비행기 소리가 매치가 안 되잖아 아 진짜 너무 힘드네요 역시 등산은 제 체질이 아닙니다 아 힘들어 근처인가 본데 드디어 진앤물 촐촐촐 때려오겠지 늪이네 이게 내려가는 길인가? 여기가 무슨 복구? 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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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동산을 한 시간을 해서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못 찍었고요 원하는 그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한 시간 동안 또 내려가야돼요 정말 흔칫해요 고난 끝에 도착을 했습니다 천문제에요 부안정림 천문제 천문관 천문제 나 처음 와 아 벌레야 어? 콜롤롤롤 콜롤롤롤 수진씨 천문관의 체험 어땠나요? 돈 벌레 콜롤롤롤 콜롤롤롤 수진아 뭐해? 벌레 떼려 잡았어 벌레 떼려 잡았어 벌레 떼려 잡았어 시시시작 괜찮아 이젠 맑은 햇살이 너의 하늘 괜찮아 이젠 맑은 햇살이 너의 하늘을 환하게 비춰줄거야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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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꼭 자신있게 내일은 힘든거 없을거에요 좋아요 왜 이렇게 지쳤죠? 카메라 치워 하하하하 모든게 다 산을타서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등산을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던 리얼리? 예스 리얼리 헤이 헤이 하하하 정말 너무너무 지금 다들 산을 타가지고 지쳐있구요 거의 2만보 걸었어요 18,000 얼마 걸었거든요 여러분 살 빼고 싶으시면 운동을 하세요 히히 시시시작 밤맛 밤맛 아 밤맛 아주 난감한 이 느낌 참을 수 없는 이 느낌 넌 정말 진상 내 인생을 걸고 맹세해 100% 내가 확신해 너는 정말 밤맛 밤맛 영원할 거야 글린다는 정말 진상 하하하하 방금꺼는 이제 What is feeling? 이라는 위키드의 뮤지컬 넘버였습니다 표정 저 이제 천문대까지 마지막으로 촬영을 했구요 이제 집에 들어갈건데 글쎄 숙소 앞에 해수욕장 밑에요 표정 really 예ī Está 일본 denen 앞에 이따가 밤에 해수욕장에 가보고 그럴꺼에요 2개 이제 도착했습니다 particular 뚜루루루 뚜루루 뚜루루루 우와 복층이야 너무 예쁜데요? 스파이 대박이다 아늑한 침대 야 맛있겠다 밥을 아주 맛있게 먹고 이제 저희는 스파를 할 겁니다 다 받아놨고요 보여 주시죠 우리 안녕 어디까지 갔는데? 안녕 오늘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이죠? 아 혹시 오늘은 2월 9일 바로 제 생일이죠? 예목씨의 생일 맞아 제가 예목씨를 위한 생일 케이크를 손우수 직접 만들어드리는 와우 어메이징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대가 되는군요 수진씨 케이크 다 만드셨나요? 아 당연히 다 만들었죠 오 기대돼요 제가 예목씨를 위해 케이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 너무 힘들었어요 과연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네 당연하죠 어? 잠시만 무슨 노래요? 저기요 수진씨 잠시만 노래같이 불러주실거죠? 네 네 생일 축하합니다 와 생일 축하 와 진짜 고생 많으셨겠어요 짠 와 짠 와 짠 오 짠 오 초가 어디갔지? 잠깐만 왜 오씨 하하하하 진아 고마워 오야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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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목이의 브이로그 끝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하하하하